이상하자 컨셉도 이상하고 그리고 광고가 사악세트에 찍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거 되게 많은데 되는 그런 느낌 되게 세게 오고 있어요 지금 촬영이나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뭐 주어지고 대본 주어지고 그러면 항상 뭐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좀 자꾸 이상하게 패션만큼 달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게 좀 나오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감독님이나 아니면 디렉션 주는 대로만 만약 했었으면 오늘날에 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성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